2020년 10월 24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실례좀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실례좀 하겠.. 아..뭐야 이거.. 춥다 진짜..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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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. 일단은 다 그대로 있어.. 식당 식당.. 기분이 좋아... 계십니까? 기분이 약하잖아..? 혹시 누구 계십니까? 혹시 누구 계세요?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? 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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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3 이거 혼자 아니에요 지금 여자들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소리..소리..소리..소리..소리.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.. 저기 가.. 죄송합니다 저 실례를 무릅쓰고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혹시 누구십니까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뭐야..? 여기 뭐야..? 누구 있어요? 진짜 무섭다.. 누구 있어요..? 누구 있습니까? 누구 있습니까?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마.. 여기 onto.. 읎.. 눈.. 넌.. 너 누군가.. 자신이 그리와.. 아아악 아.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또치즈니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포다가 오고고는 다시 수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보자분, 주인분께 연락을 한 번 취해보세요 다시 수거하겠습니다 다시 수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보자분, 주인분께 연락을 한 번 취해보세요 이 코리가 다 퇴치했다고 다시 영업재기 하시라고 쫓아 냈습니다 주인분하고 어떻게 해선 연락을 취해가지고 다시 장사를 영업재기 하시라고 하세요 쫓아 냈습니다 이제 장사 번창하실 겁니다 및 수중하니 이 코리가